실기 접수는 저도 실기 접수 한 번 미끄러지고 두 번째 했거든요 5분 안에 다 매진이에요 마감 5분 안에 다 마감 그리고 2시까지 결제를 안 하시면 취소가 돼요 잘 오지요 이런 걸 모르고 계시다가 접수했는데 어 접수했는데 어 저 취소됐어 선생님 이런 분 계신데 그거는 결제 안 하세요 그리고 카드 결제보단 가상 계좌 결제가 좋아요 카드 결제는 뭐 까세요 어디 까세요 뭐 까세요 그리고 폰보다는 핸드폰보다는 pc방을 추천을 합니다 빠르기 때문에 폰도 요즘에 폰도 잘 나와요 선생님 폰을 접수자가 많이 할 때는 그냥 pc방 가서 하시는게 제일 좋아요 접수는 꼭 저희가 접수가 10시 거든요 9시 반부터 모니터 보고 기다리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되면 뭐 여성난을 체크하는 거 있고 피부 미용사 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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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크하는 이 단계가 한 다섯 여섯 단계 정도 돼요 근데 무인시피 피부 미용만 들어가는게 아니고 무슨 조리사 뭐 미용 뭐 다 동시에 다 들어가요 여기 이 이 시간에 10시에 그래서 접수자가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늦어져요 그래서 5분 안에 다 마감돼요 그래서 시험 시간은 8시 반에 있고 1시가 있어요 5분 1시 그래서 8시 반 운동도 그렇고 1시도 그렇지만 2시간 전에 갈 수 있어서 이제 준비 다 하시는 게 좋고요 제일 여러 시험장들 다 제가 다 봤지만 지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월주 한 10분 정도 뭐 지각하시는 분은 기다려주기도 하는데 그 그렇게 하면 일단 감독님들한테 눈에 밟게 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가서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거 다 준비해서 마음가짐 잡고 남는 시간에는 공부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꼭 해주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전체적인 시험 정책 안내랑 관리차트 관리차트는 보고 문제지를 보고 쓰는 거에요 여기 여기 내용대로 다 똑같이 쓰는 거 꼭 해주셔서 저한테 카톡으로 관리차트 쓴 거 내용을 이렇게 정상, 건성, 지정 한 번씩 쓴 거에요 그래서 외워서 다음 주에 시험 못 보니까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4주 수업인데 제가 안내는 어떻게 하는 안내, 실제 안내는 마네팅에다 해 드릴 거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조금 뭐 안 먹고 오후에는 지정적에 사람한테 한번 시험해 보고도 나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할게요 지금 보면 빨리 떼돌리고 연습하는 게 좋겠죠? 시작을 할 건데요 클렌징 관리하기 전에 모든 과정에서 위생 소독은 꼭 필요해요 그래서 시간이 남는 부분, 시작을 꼭 관리하기 전에 꼭 소독을 꼭 해주시고 클렌징 관리하기 전에 소독을 저희가 시험 들어오기 전에 알콜솜과 일반 화장솜을 일단 구분을 해서 통이 두 개잖아요 이거 썼다 이거 썼다 하지 마시고 한번 알콜솜 통을 정하시면 걔는 그냥 알콜솜 통으로 그리고 저희가 시험 가 보기 전에 알콜솜을 이미 벗어가요 그래도 시험 시작할 때는 뿌리는 제스처는 꼭 해주셔야 돼요 클렌징 관리할 때 일단 모든 기구도 다 소독하고 내 손도 소독을 하는데요 알콜을 넣고 그리고 기본 화장솜 잡는 방법 이렇게 해주시고요 후렴 두세 번 해서 손바닥 그리고 손가락 사이사이 그리고 손통 그래서 쓴 솜은 여기 제가 다 쓰레기통 담아드렸는데 쓰레기통에 버리실 거예요 또 새로운 화장솜을 꺼내요 근데 이 화장솜은 지금 제가 쓰는 거는 지금 알콜솜이에요 일반 화장솜은 알콜솜을 끌어서 그리고 반대쪽 손 반대쪽 손도 역시나 손바닥 손가락 사이사이 그리고 손틀 그래서 얘도 쓰레기통에 버려주시고 그리고 클렌징 할 때 저희가 여기 화장이 다 되어있는 상태잖아요 여기 이제 유리볼을 하나씩 저는 한 3개씩 드렸는데 저희가 시험 보기 전에 시험 전날 저희가 이제 클렌징 지우는데 화장솜이 나는 한 14개 들어간다 15개 들어간다 그런 기준이 있는데 저는 뭐 양쪽 룽하고 입술 지우는데 4개씩 해서 한 12개 정도 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연습을 하셔서 내가 몇 장 쓴다라는 거를 인지하고도 돼 그러면 그 전날 여기 보시면 여기 포인트 립앤아이 리무버 있어요 여기에다가 한 6장이면 될 것 같아 아니면 열정이면 될 것 같아 거기에 이제 적시잖아요 물을 적시자 하고 나서 이 리무버를 다 여기다가 적셔서 이 사이에 숨겨서 가는 거예요 약간 편법을 한 편법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일단 심사원들이 솜을 이렇게 들쳐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걸리지 않도록 여기가 리무버 적진 솜이면 여기 위에 한 두 세 장 얹어서 여기다가 나만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가져다니 그러면 클렌징 기부 어떻게 한다든지 기부 소독 유리벌 소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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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안쪽 손을 펴서 버려주시고 여기에 내가 준비한 화장솜 12장이면 12장 6장이면 6장 얘를 놓고 여기 면봉 제가 다 제거는 안 꺼내놨 면봉 면봉 저희가 면봉 3개를 같이 가져와요 마스카라 닦는거 입 좀 닦는거 이렇게 놓고 여기에 리무버를 직접적으로 뿌리세요 뿌려 여기가 다 적셔져있지만 감독들한테 저는 이거 써요 이런거를 보여주는거에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여기에 많이는 아니고 이미 적셔져있으니까 면봉 면봉 에다 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 뿌리고 이 면봉 겉에 있으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이 사이 아랫부분에